1. 2. 3. 3. 4. 4. 5. 5. 5. 6. 6. 6. 어두워가 있어 안들리나보다 아직 말을 안했는데 내 말소리 들려요 내 말소리 들려요? 일어날 날이 저 염색하고 있어요. 킴님 군대 가는구나. 화이팅. 아니 이거 하다보면 왠지 울 것 같아 이제. 아파서. 저 지금 눈 엄청 매운 거 하고 있어요. 머리 그냥 이렇게 원래 하던 색. 뿌. 아 눈이. 뿌리 하고 있어요. 뿌리 했어요. 오빠 한 번만 추천해주세요. 아니요 아니요. 너 지금 얼굴 부리부리구 안녕하세요. 여기. 여기 염색약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팀 바이블룸으로 오세요 그러면 원장님 계식도에요 와 되게 사신적으로 나온다 그냥 이 색깔 다 나갔네 100명 나갔어 재미없죠 뭐 이래 잘 안들린데요 잘 들린데요 잘 들릅니다 잘 들릅니다 잘 들릅니다 땡스 얼굴이 존재이라서 괜찮대 까먹는거 아니야 이거 얼굴이 존재인거는 지금 권리 받고 있는게 눈이 엄청 매워요 잘 들릅니다 잘 들릅니다 난 다음 간에 뇨 다 영어예요. 우와 3시 33분. 저 오늘 스케줄 이따가 연습 있어요. 여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이게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뭐 협찬일 때도 있고 사비로 할 때도 있고 뭐 뮤비 촬영 이런 거는 다 회사에서 해주니까 이거? 이게 왜 어렵지? 와 코 세워. 코 아파요 지금. 와. 어. 와 대박이다. 와. 그럼 방송 못할 것 같아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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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